안녕하세요. 오늘은 힐러 이용수건 32카운트 4 월 임프로버 레벨이며 퇴근은 없고 한 번의 리스턴트가 있어요. 스텝을 볼게요. 섹션 1, 왼쪽, 사이드, 클로즈, 포드, 샷, 풀, 왼발, 포드랑, 리커버, 왼쪽으로, 사이드, 샷,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위드 스텝,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왼쪽으로, 사이드, 샷, 스텝, 왼쪽으로, 사이드, 샷, 스텝,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으로, 입, 네일, 키버튼, 다시 왼쪽으로, 사이드, 샷,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왼발, 락배, 리커버, 사이드, 샷, 스텝, 오른발, 락배, 리커버, 사이드, 샷,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5 왼발, 비하인드 놓으면서 무릎을 굽혀주시고, 오른쪽 4분의 1 이렇게 나면서, 오른발, 포드 스텝 할 때 무릎을 펴주시면 돼요. 왼발, 포드 스텝, 오른쪽으로, 입, 네일, 피버튼, 오른쪽으로, 4분의 1, 사이드, 클로즈, 힙스 위, 오른쪽, 왼쪽,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Avenue,aha, 5, 6, 7, 8, Performance, Move, 1, 2, 3, 4, 5, 6, 7, 8,piece,rag addict, 7, 8, 12,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3월,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4,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and 8. 2, 3, 4, 5, 6, 8, and 8. 2, 3, 4, 5, 6, 7, and 8. 2, 3, 4, 5, 6, 7, and 8. 2, 4, 6, 7, and 8. 왼발, 왼발, 워크 하시고 호흡, 셔프, 포드락, 리커버, 사이드 샷스테이 하시고 섹션 2로 이어서 하시면 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